성주군은 클린성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매월 시가지 청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한국 군수는 지난 민선 6기 취임시부터 매월 1일의 시가지 청소의 날로 정해 성주군 일대를 청소하고 현장 속에서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클린성주 홍보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김한국 군수 등 50여 명이 성주 경산 2교에서 성주 현대화 시장, 군농협에 이르는 구간 주변도로를 미화하고 주민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성주군은 지난해 클린성주 만들기로 환경대상과 국무회의 모범 모델로 보고되어 전국 예산 효율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